나는 개를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. 아 그래요? 밥 두 달아. 네. 너무 젊글어가지고. 유기경 센터 간다는데 도저히 안 돼서 택해요. 둘 다 이렇게 해서. 둘 다 버릇이 잘못되면. 둘 다 소나기는 엄청 순해. 아 그래요? 똥 오줌 너무 잘 다리고. 아 잘게. 빨리 마마 먹어. 응. 아 예쁘다. 집에서 절대 밥 안 먹어요. 응. 억지로 먹어요. 맞아요. 아 저 밑에 똥에 고양이 밤주러 가시는 거예요? 네. 저기 밑에. 앞에 거기 사료. 사료 나던데? 새끼 있는데 보셨어요? 어디 말씀하시지? 저기 앞에 제일 합동에 고양이 사료를 계속 놔두더라고? 아 그 집. 아 이렇게 밖에 내놓은 집이요. 안에 또 있고 사료가. 아 네. 그 집 아니에요. 아 그. 그.